안녕하세요. 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해외종합시황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왕이라. 1대10의 법칙 명심하시고 이 마음 놓고 보니 세상이 편안하고 이 마음 펴고 보니 세상이 넓은 것을 상승마인드 진입합니다. 함부로 팔지 않는다. 하락마인드 함부로 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디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채널 특히 요즘 그 제이디 부자연구소 소장님께서 영상을 자주 올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서 이분 상당한 전략가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계신 분들 잘 좀 참고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선물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 지금 뭐 걸린 것 같은데요.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닥스 보면 지금 6.73% 네. 그래서 지금 또 지금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완전히 롤러코스터. 그래서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들은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네. 상해 좀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시장인데요.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추세 타고 내려오다가 자 이렇게 계속 지금 저항을 봤다가 지금 현재 모습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윗그림자와 아랫그림자 생기고 상당히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그래서 여기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 보이시죠. 이거. 네. 그랬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갭 하락했다가 다시 그냥 위에서 뜯은 게 맞고 다시 갭. 네. 여기 갭. 뭐 정신 없습니다. 얘도. 지금 그래서 지금 아랫그림자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사정이 그냥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것처럼 좋지는 않다. 실제로 그 안효아 교수님 말씀으로도 뭐 전혀 지금 공장 가동이 안 됩니다. 안 된답니다. 결국엔 뭐다. 중국 애들은 페이크.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저점 깨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전투가 벌어질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하락 압력 받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 환율을 가겠습니다. 자. 위안화 환율은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조금 심상치 않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유안화 환율도 보면 이 단기 추세를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올라 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 네. 지금 여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뭐냐면 어떤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런데 여기는 단기 추세를 네. 이제 거의 이탈 안 하고 어. 문제는 여기 있는 이제 여기 고점. 네. 9월 고점에서 여기. 네. 10월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네.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생긴다. 이런 박스권에서 어. 여러분 그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박스권 매매라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아래든 우에든 돌파가 되면 그 힘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한 번 시도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시도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보면 7위안 네. 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아래 그림자 계속 생기죠. 네. 네.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름 환율이 좀 안정된 것 같지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반응을 보인다. 네. 좀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파동상으로 3파입니다. 3파 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 3파는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네. 한 번 폭발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면 왜 제가 위안화 환율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폭동하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유념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라 인덱스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지금 깼다가 좋습니다. 흐름이 달러 약사로 갔다가 지금 달러 지금 강세 모습이죠. 얘도 지금 널 뛰네요. 네.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들 저기 금리를 지금 얼마까지 내렸죠? 지금 제로 베이스까지 내렸죠. 네. 금리 인하를 제로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돈도 풀죠. 지금. 네. 돈도 풉니다. 그런데 어? 달러? 지금 강세 모양을 띠잖아요. 그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죠? 네. 그런데 달러 강세를 띈다? 네.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모습은 달러 수요가 많다는 거죠. 달러 수요가. 결국엔 뭐다? 네. 지금은 세계적인 그 팬데믹 질병 상황에 대한 그거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것 같다. 연준에서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표시하는 거다. 네. 요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짱떼양봉, 짱떼양봉, 짱떼양봉 이러면서 금리 인하 딱 하면서 한번 이렇게 살짝 음봉이 생겼다가 다시 하람미 인사이드 데이 이렇게 해서 지금 하람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흐름은 잘 봐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질병에 대한 진정세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달라도 어떤 어떤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된다. 계속 강세를 지금 띄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고점 있죠. 여기도 고점 있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백부근인데 여기를 뛰어넘는 흐름이 생긴다면 그만큼 세계적인 네. 질병이 확산이 더 가속화되고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 네. 가장 안전자산 중에서 달러만큼 좋은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금과 은은 아예 힘도 못 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달러 이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예의주의 하셔야 되겠고 제가 앞서 그 추천 채널에 그 조던님 네. 네. 제이디 연구소 부자 연구소 소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이쪽 환율과 네. 그쪽에는 아주 진짜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잘 참고 좀 하시고 저는 그냥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 강세가 된다. 앞으로 질병이 진정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정도 추론을 하는데 그분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 것까지 잘 설명해 주시니까 달러 쪽이나 이런 쪽에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매매보다는 네. 공부에 교육에 저는 완전히 꽂혀갔고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래서 어떤 뭐 큰 전략 네.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많이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믿고 하셔도 됩니다. 네. 조던 소장님께서도 흔쾌히 뭐 되게 좋아하시더라구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그분하고 일도 없습니다. 관계가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한번 또 봐야죠. 크루드 오일 오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또 캔들 공부 하죠. 네. 자. 여러분 은봉은 뭐가 우세하죠. 네. 매도새 우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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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오리쉬 인걸핑 하락 장악 자. 지금 앞에 있는 애는 지금 앞에 캔들 몸통은 얘는 별로 힘을 못쓰죠. 자. 그러면 지금 윗그림자와 아랫그림자가 이렇게 길다는 얘기는 매수새와 매도새가 아주아주 팽팽하다. 네. 네.ER다. 지금 살짝 매숭いき 제가 오늘 주봉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뛰어넘는 흐름이 생기더라도 자. 주봉 particular 주봉에서 이런 계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개압을 보십시오. 이 구간 네. 이거 뚫으려면 웬만한 힘 갖고는 푸틴이 사우디 아라비아 가서 절을 해야 됩니다. 나 잘못했어. 그러면 이거 저기 뭐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무슨 얘기냐. 자 중요한 거. 여기 있는 이 구간을 뛰어넘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그리고 현재 지금 뭐다.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거기다가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음 주 흐름이 어떨까. 이 캔들 모양만 딱 보면 매도새가 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심리가 안 좋네. 그러면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25달러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달러. 그러면 만약에 이 흐름 자체가 이번 주 마감이 이 근처에서 끝나고 다음 주 3주에서 5주 정도 잘 보시면 그러면 그만큼 여기를 깨는 흐름이 생긴다라고 하면 뭐죠. 여러분들. 네. 그만큼 경기가 의미무시하게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실 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하고도 관계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거는 꼭 하나 꼭 띄워놓고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오랜만에 지금 보는데요. 닥터커퍼. 네. 구리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인가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IMF. 저기. 리만 사태. 네. 이렇게 여기도. 짱. 구리의 동향을 보면 세 개의 경기를 한눈에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때때로 한번 꼭 좀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해서 반등을 줬는데 반등을 주고 나서 2011년 말경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거 추세대 보이시죠. 쭉 내려오는 거 그때부터 경기가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하락하다가 자 그래서 2016년 정도에서 다시 일시적인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반등이 일어나고 지금 네. 2018년 말부터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반적인 세계적인 경기는 이 큰 흐름 아주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구리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리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일단 제가 이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짱때 한 번 나오고 여기 상당히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살짝 조그만 캔들 생겼는데 힘을 못 쓰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어마어마시한 짱때 음봉은 뭐죠. 네. 저항구간이다. 지금 저항구간 극복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뜨둥겨 맞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2018년 여기서부터 시작한 가장 지금 저점을 찍었습니다. 보이시죠. 저점을 찍었다. 그만큼 경기가 겁나 안 좋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2017년 여기 나오는 짱때 양봉. 이것도 이제 지지구간입니다. 이거 지지구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4 정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지구간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특히 여기 장때 양봉의 마루보즈의 이 저점을. 이 저점. 네. 여기를 지지하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세로 보면 이것도 상당히 위협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지 대나선 이거입니다. 약 한 1.9 이 정도.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현재 그 질병 상황이 길어지면 아주 장기적으로 이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닥터커퍼 구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미국시의 10년물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강달러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 매도가 지금 계속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샀다 팔았다. 지금 얘도 정신이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0.8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왕창 또 샀다가 조금씩 또 팔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거는 3개월 물입니다. 미국채.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0.2 정도 됐죠. 이제 금리가 이제 제로 베이스 정도 가니까 얘는 당연히 내려가죠. 네. 그래서 이제 제로 베이스 조만간 근처에 머물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물과 예. 그 금리차가 이제 폭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내려갔다 올라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뭐 정신없죠. 자 그러면 제가 마디를 한 번 또 그려봤는데 지금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 물에서 여기 2017년부터 내려오는 단기 추세는 여기 짱떼, 양봉으로 마루보주로 지금 뚫고 올라갔죠. 이거 상당한 저항선이었는데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다음 마디 여기죠. 어디부터 내려오냐면 2014년부터 내려오는 여기를 뚫으러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 세 마디가 뚫리는 이 시점 한 1.5 정도 되는 이 구간 이 정도 되는 구간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많이 좀 심각한 상황 지금은 그래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등락을 되게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추세선도 한 번 여러분들 걸어보시고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전개되니까요. 제가 오전에 제가 숙제 내드렸죠. 숙제 꼭 하시고 댓글 꼭 다시고 저의 답변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숙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자율에 맡기겠지만 그거를 접근하고 안 하고 네 차이가 많습니다. 준비하고 여러분 보고 지금 뭐 물건을 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획서만이라도 작성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뭐 마스크 사기 위해서 갑자기 줄 쓰게 됐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앞으로의 상황은 이 갑자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는 준비한다. 지금 막 사는 게 아니라 네 계획서만이라도 해놓으면 내 머릿속에만 해도 입력을 해놓으면 네 어떻다고요? 갑자기가 발생을 했을 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이제 차트로 계속 시파동 설명을 드리는데 무려 12월 초부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몇 달 지났죠? 네 세 달 세 달 지났죠. 세 달 조금 더 지났죠. 그때는요 제가 시파동이라 그러면요 막 욕하고 막 그래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제가 다 삭제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욕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도움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만 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차트를 조금 볼 줄 알기 때문에 어? 이거 시파동 안 좋은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린 것 뿐인데도 그냥 막 대놓고 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앞으로 위기가 올 거야. 우리 사재기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아 이렇게 앞으로 전개될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네 그렇지만 지금은 긴장하셔야 된다. 왜요? 지금 차트상에서 거의 대공항급의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제가 아마 나중에 지나고 보면 몇 달 전에 얘기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비 모환 준비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남이 10의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3이나 2 정도의 고통밖에 안 받는다. 여러분 준비 잘 하시고 네 오늘 브리핑 마치고요. 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공유는 진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이었습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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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